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 산행을 하면서 지금 이게 편백나무 숲이다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와 함께 이 산행을 하는 야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은 진훈이와 함께하는 이 숲길이 나한테 쉼을 주고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위로를 받는 늘 이런 데를 오면 감탄사밖에 없어. 너무 좋다. 막 이런. 그렇죠 그렇죠. 나무들 봐. 진짜 예쁘다. 여기 찍혀지려나. 그래? 어때? 눈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비슷한가? 최대한 그러려고 하는데.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우와. 냄새 좋다. 냄새 진짜 좋다. 그렇지? 네. 이 향이. 이런 길도 운치가 있는데. 정말요. 오잉? 맨발 치유숲길. 이 정도 경사의 길. 우리 한번 진짜 맨발로 한번 걸어볼까? 저는 좋아요. 좋아? 그럼 나도. 언제, 언제 이렇게 해볼까? 네. 그러면 양말도 안에다가 다 넣고. 네. 하나. 응? 오케이. 느낌은 좋은데. 그러니까요. 응?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해방감이. 오우, 시원해. 아, 시원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. 와. 너무 좋은데요? 네. 아, 그래. 와. 어릴 때는 이거 어른들이 이러고 걸어다 가면 이해 안 됐는데. 이제 너무 좋은데요? 이야. 이야. 여긴 또 이런. 여기 잠깐. 좋아요. 힘을 가질 수 있는 공간도 있네. 아, 흐르는구나 물이. 제가 발목 수술. 또 한 번, 이렇게 네 번 하고. 응.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발바닥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발바닥 수술을 했는데. 근데 거기 이제 근육들이 이제 찢어졌으니까 꼬맞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, 그 부분이 딱딱해져가지고. 응. 맨날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이렇게 누르면 진짜 어떤 마사지 부위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그 쾌감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. 너무 이런 거 누르고 있으면 너무 시원해요. 막 찌릿찌릿해요 막. 나는 그나마 이.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는데. 와, 아직도 하시는구나. 지금도 축구하는데. 늘 여기 인대 있는데 이 복숭아뼈 밑에 이런 데를 제일 많이 다치거든. 그렇죠. 그러면 다쳐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붓고 이렇게 조금 쫄득쫄득하잖아. 그래가지고 이 집 앞에까지는 이러고 아, 아 이러고 가. 이러고 가다가 집 앞에 딱 들어가면서 문 열면서 아닌 것처럼. 이러고 이렇게 갔다가 또 안 보이고 방에 혼자 들어가면. 아, 아. 파스도 막. 모든, 모든 운동하는 잘 다치는 남편들이 했더니. 아, 그 야단 맞으면 안 돼요? 그러니까요. 그럼, 그럼. 아, 그래서 늘 운동하고 이럴 때는 또. 또 가볼까? 좋아요. 아, 아. 그렇네. 시작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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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